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외진 곳에서 좀 제대로 이렇게 체험하려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많이 알아보시고 네 안녕하세요 그 이벤트 한 번 해보는 거죠 간지나는데? 어때요? 네 멋있습니다 일단 손님이 오시면 목소리를 크게 하셔야 돼요 저 뒷문까지 돌릴 정도로 어서 오세요!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게 다요? 네네 약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좀.. 네 청소를 한 번 해볼까요? 청소 어떻게? 바닥을 이렇게 쓰르시면 돼요 바닥을 이렇게 좀 구석구석 쓰르시면 되고요 이미 사장님이 많이 이렇게 치우신 것 같은데? 우리 촬영 온다고 이제 너무 깔 것 같네 아니 저희 사장님 손님 오셔가지고요 아 네 어서 오세요! 안녕 어서 와 형 누군지 알아? 나는 너 누군지 몰라 또 뭐 먹고 싶은 거 없어? 형이 사줄게 아니야? 싫어? 그만 말 걸어? 유명한 가시야 본 적이 없는 본 적이 없어? 나 지금 크면 알게 돼 이거 진짜 버릇이랑 감독님들 사시네요 안 그러면 진짜 친근하게 반겨주고 그랬을 텐데 어휴 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혹시 원소주 아세요? 네 원소주 아세요? 원소주요? 아 술 안 드세요? 아 죄송합니다 미성년자인가요? 아 청어 아 청어 드세요?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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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하셨네요 이 바나나 두 개 살게요 하셨네요 하셨네요 이제 바나나를 이렇게 주우면서 어 뭐야 어 아 치료 이렇게 되는 거죠 부스트가 있으니까 유인 작전이네요? 유인이 뭐예요? 하셨네요 이거 이제 천 아니 천 천이요 만 만 이백 구백 원인데 만 이 천? 바나나도 건강 챙기세요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만 이백 구백 원이라고요? 마 만 아니 만 아 만 2천 구백 원 아 네 어 네 이 사회다 하셨네요 어 네